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넥서스 How to Tabs New Starter의 문법과 어휘 파트의 강좌를 맡고 있는 이용재 강사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구요 자 야심차게 넥서스에서 또 한번 사고를 쳤습니다 탭스의 새로운 혁명을 이룰 만한 How to Tabs New Starter 과연 어떠한 책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조목조목 제가 자세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 중에 하나가요 이 책 어떻게 생겼을까 이 책의 모습을 제일 먼저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란색을 통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막 끌고 있는 저희 How to Tabs New Starter 책이 이뻐 네 아 표지 너무 이쁘구요 과연 이 책은 과연 어느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 놓고 있는 책일까 바로 학습 대상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책 제목이 New Starter 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한 책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Tabs라는 시험은요 그 밖에 다른 공인적인 영어보다 난이도가 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쉽다라고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을 정말 탄탄하게 쌓으시도록 Tabs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최적의 수준과 난이도를 저희가 준비해서 아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보시면 너무나 좋은 책이 될 거구요 자 두번째 아니다 Tabs를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 이 문제 풀이 위주라든지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기초와 기본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역시 저희 책 보시는 거 너무나 적합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구요 자 마지막으로요 책을 오랫동안 봤어요 여러가지 막 문제집 풀고 학원 다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면요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가장 근조에 깔려야 되는 기초적인 지식과 이론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분들에게도 역시 저희 책은 아주 적합한 교재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서 아 오늘 책 잘 샀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 교재만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요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제가 항상 어떤 책을 사면서도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 책의 출판 연월일을 저는 항상 먼저 보게 됩니다 탭스나 그 밖의 다른 시험들은요 매달 새로운 문제들이 시행되고 출제가 되고 있는데 뭐 책의 연도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막 4년 5년 지난 책들도 이미 서점에 버젓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현실적인 시험의 감각을 담으 책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겠죠 바로 저희 How to Tabs New Starter라는 책은요 바로 최근에 있는 탭스의 출제 포인트들을 실제 나왔던 문제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경향으로 저희가 나눠놓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저희 책 보시면 출판 연도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얼마나 핫하게 나오는 거 막 봐주면서 아 뜨거워 막 이런 점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겠죠 필수적인 문법과 그리고 기본적인 어휘들을 정리해 드리는데 그것이 지나간 아웃데이티드한 옛날 것이 아니고 바로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시험에 맞게 준비를 했다라는 점이겠죠 저희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통 많은 서적들이 스타터라고 하면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모르지 좀 쉽게 내가 한번 너희들에게 접근해 볼까라고 생각하셔서 이론만 따로 이론 위주의 어떤 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시험 아닙니까 당연히 이론을 공부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실전적인 문제를 통해서 연마하고 연습할 수 있는 어떤 이 커넥션의 단계도 저희 책에서는 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과 실전을 기출의 어떤 변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맛을 보여드리겠다는 거 저희 책의 두 번째 장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교재들이 탭스라는 제목 하에 일반적인 영어를 상당수 많이 다루는 책들이 있습니다 페이지 수를 늘리기 위함인가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저희는 탭스에 탭스에 의한 탭스만을 위한 교재라는 점을 정말 자부심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건 절대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바로 탭스에서 나오는 내용의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것이고 어휘도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어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탭스와 가장 관련이 깊은 탭스 전용의 어휘와 컨텐츠만 다루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세 번째로 크게 또 자랑거리 삼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큰 장점을 사실 부여하고 있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책을 보는 거와 또 강의를 보는 거와 또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거와 차별이 없다면 이 책이 갖고 있는 거나 강의가 갖고 있는 어떤 차별화나 어떤 도움이 되는 유익성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책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뭔가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 극대화를 많이 생각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문법을 공부하실 때 해석으로 문법을 고른다? 최대한 배제해서 학습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릴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어휘도 그냥 단순한 해석이 아니고 문장 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논리 관계들을 이용해서 약간 과학적으로 정답을 도출하는 약간 현대화적인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선사할 것을 제가 먼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탭스에서 다루는 그 네 가지 영역 중에서 문법과 어휘는 가장 근본과 기본을 이루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쌓였을 때 독해와 리스닝까지 청해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연계 과정으로써 저희가 모든 것들을 또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강의를 함에 있어서도 연계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라는 점을 제가 당연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연계가 안되면 안되고 반드시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How to Tabs New Starter 그냥 나온 책 아닙니다 야심차게 나온 책입니다 저의 강의와 또 저희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만 따라오신다면 분명히 Tabs에 순조로운 출발을 하실 것을 제가 보장해 드릴 것이고요 분명 짧은 시간 이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적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만 따라와